눈이 많이 내리는 오늘 아침 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똥을 하면서 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매는 힘쓰를 매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매입니다. 매, 짐 맨다, 짐 맨다, 뭘 맨다. 매 라는 말을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가 결국 우리가 똥이 매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부터 나올 때까지 주인, 이 몸이라고 하는 주인을 위해서 온 걸 다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이죠. 힘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밥도 매라고 합니다. 매. 그래서 우리가 밥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상에 차리는 밥을 매라고 했어요. 매. 오줌을 하기 전에 우리말, 그래서 우린다가 있습니다. 우린다. 우리다, 우린다, 우린. 이 우린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땡감이 보여죠? 땡감. 지금은 땡감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중요한 간식거리였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나면 이 땡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땡감을 물 속에 단지 안에 물에 담궈놨다가 한 2, 3일 지나서 먹으면 이게 이제 땡감 맛이 싹 없어지고 이제 약간 약간 단맛이 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감을 우린다, 우리다, 땡감을 우린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죠? 영어로 우린다 하면 U, R, I, N, E 우린에, 우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줌은 우리가 이제 오줌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짐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쓰던 말, 사투리는 원래 오짐, 오짐 그랬죠? 오줌보다는 지금은 뭐 이제 다 이런 말을 쓰니까 옛부터 이렇게 썼겠다 하지만 오짐이라 그랬고 또 소변, 소피, 또 오짐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소변은 또 이렇게 쓰고요. 소변, 또 소피 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줌은 이게 한자가 없어요. 이거 족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짐이 맞습니다. 오짐. 이런 오짐은 우리가 이제 마렵다, 요즘은 마렵다, 매렵다, 싸다 뭐 빨리 싸, 빼내라 뭐 여러가지 말들을 쓰죠. 뭐 누다도 쓰고요. 그러면 이 마렵다가 맞는지 마렵다가 맞는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영어로는 이 오짐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짐을 영어로 우린이에요. 우린 유린 그런데 우린이잖아요. 우린의 우린 아까 우리 감우린 그 우린하고 똑같죠? 발음이 뜻도 똑같아요. 또 이 빼입니다. 빼 제기들은 피 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거 뭐 빼 해도 되잖아요. 빼 오짐을 빼내다. 이건 이제 피스 그래요. 피 우리가 소피 할 때 피 그러니까 이 영어는 그냥 제가 보면 이거 우리말입니다. 그냥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도 봐도 우린이잖아요. 우린 그 다음에 빼 피 피스 그런데 피 빼 정확하죠.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훈민정음 해대본에 나와있는 산스크리트 제가 보면 글입니다. 글 산스크리트 샹땀 이 소변 소피 우린 오짐을 뭐라고 표기했는지 얼른 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 사전 샹땀 사전 834페이지에 이 오줌이 나와있습니다. 매하 매죠 매 매해 일한다. 매하 우린 우린 나와있죠. 우린 오줌 매입니다. 매 매하 우리가 매 똥매려 오줌매려 할 때 매입니다. 매하다 정확한 말이 탁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매 또 83페이지는 아 매하 리텐션 오브 우린 오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아 오줌매려 그러잖아요. 아우 오줌매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말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매하 이 하니까 이거 하다입니다. 하다. 일하다. 매하 꽉 찼다. 또 729페이지 여기 지금 B-A-L-I-S-A 발음주입니다. 이게 발음주요. 발리사인데 이거 빨리 싸죠. 빨리 싸. 바리나 바리나 뭐 이게 표현이 지금 그 당시에 오래됐으니까요. 제가 우선 빨리 싸입니다. 야 빨리 싸라. 꽉 찼으니까 똑같은 의미가 여기 지금 빨리 싸자. 빨리 싸. 아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 이 사람들이 어 오줌을 매하 그러고 야 오줌매려 뭐 그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야 빨리 싸. 빨리 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근데 뭐 잉글리시. 산스크리스트 잉글리시에요. 그리고 또 한자로 볼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가르켜 버리고 이건 또 중국가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가 감정이 안 좋잖아요. 저놈들이 역사도 조작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 이거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바짝 들어. 소피 보면 소피 이게 또 PRP고 이건 뭐 나 오고 나 짐이래요. 나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다 지금 그래요. 즉 아이 미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도망간다 그런 뜻이고 근데 이게 오줌이 왜 이런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나 오가 있습니다. 나 오. 그러면 이 오 를 나라 그래요. 나. 즉 나 나 나 나. 나 아이 아이 미. 근데 제가 보면 이건 나가 아니고 나오다입니다. 나오다. 나오다의 나예요. 이게 나타나 드러나 나오다. 그 오 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 오 를 잘 보셔야 돼요. 오. 이 오는 일 이 삼 사. 오.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나와 있는 게 오 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는 입 몸 세상 원 방 각 할 때 이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가 오다. 그러잖아요. 오 원. 세상에서 나오는 건 오 원 그러고 몸에서 나오는 건 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나라 그래요. 물론 나도 나온 거니까 뭐 전혀 틀린 건 아니나 전반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오는 것. 그게 오 입니다. 오. 그리고 짐을 보시면 이것도 나 짐이라고 그래. 나. 이것도 아이래. 아이. 그래서 옛날에 짐을 할 때 뭐 임금이 요걸 썼다는 거요. 그런데 그랬는지 아니지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 아니니까요. 그래서 짐은 김. 수증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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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난다. 김 난다. 길. 질. 질이라고 그래요. 질러 간다. 길. 질을 낸다. 질낸다 그러잖아요. 원활하게 질을 낸다. 길을 낸다. 김치. 질치라 그래요. 전라도 가면 김치. 그럼 조짐. 조짐. 우선 조짐이 보인다 할 때 이 짐자 씁니다. 거기 짐에 보면 여기 옆에 붙은 게 달이 아니고 육입니다. 고기. 고기. 몸. 몸. 그다음에 여기 팔자 밑에 이렇게 하늘천자가 있죠. 이건 천도 되고 찬도 돼요. 천천히. 찬찬히. 같이 쓰죠. 천찬. 그런데 이걸 관계할 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자를 또 개학할 때 개자를 써놓으니까 우리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농수로를 이렇게 정리할 때 그 개. 관계할 관. 그게 몸을 관계한 거잖아요. 그것도 오줌이죠. 맞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니까 달 흐르도록 콩팥을 통해서 잘 흐르도록 해서 물을 촥 고폐물을 빼니까 이게 몸을 관계한 거니까 오줌. 제가 보면 이건 맞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오줌. 나올 오. 나올 짐. 몸에서 나오는 짐. 수중 지킴. 오줌. 몸의 작용. 몸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한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합에서 보면 결국 몸의 작용으로 관계를 해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이나 땡감을 우려서 떫은 맛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오줌이나 우린다나 우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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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이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지금. 이번에는 소피에 대해서 볼텐데 여기 또 피가 이제 또 피할피래요. 피할피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피할피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말 실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피할. 피할에서 도망간다가 아니고 피할. 피할. 피를 뺄. 멜. 피 뽑을. 김멜. 어. 너네 피 뽑는다 그럴 때 김멘다 그랬잖아요. 피할. 피를 뽑을. 피를 뺄. 오줌을 뺄. 피잖아요. 어? 이것도 피 맞아요 소피. 근데 이거 피할 피 그래버리니까 왜 오줌이 조그맣게 피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피할피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게 여기 붙어있는게 이게 시험시험 갈착이래요. 이건 또 피할피래. 아 근데 피할하면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야지. 왜 시험시험 갑니까. 잽싸게 도망가야지 왜. 시험시험 가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피할피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할피가 매울신 볼기독 그렇게 되어있어. 이게 좀 어렵죠. 볼기독 매울신. 여러분 이거 매울신 이거 맵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울. 매울. 매꿀. 꽉 채운다. 꽉 채울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은 뜻이 똑같애. 자 우리가 신는 신. 그 신 있죠. 우리가 채우죠. 발을 콩으로 채우잖아요. 우리 신체. 그거는 꽉 차있잖아요. 신앙. 어떤 믿음으로 꽉 차있잖아요. 신념. 무슨 생각으로 꽉 차있잖아요. 그 신이에요. 이거 꽉 채운거에요. 이거 신. 매울신. 그러면 매운맛은. 입은 맵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꽉 차고 이제 막 일을 막 하면 땀이 나잖아. 그러면 이제 매운맛은 먹으면 또 더워가지고 땀이 확 열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이요. 그래서 꽉 매운 것이나. 꽉 찬 맛이에요. 매운맛은. 그러니까. 꽉 채운 맛이 신이고. 이게 또 이제. 볼기독인데. 이건 다음에 볼게요. 뒤에서 볼게요. 볼기독이래요. PRP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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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개 이제. 볼기. 도기인데. 볼기. 뭐. 볼기. 사타고니 앞에 있는 뭐 꽉 살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항문이야 항문. 항문이란 뜻도 있어요. ор편에. 이제 볼기는 일 볼 그릇. 야. 일을 볼 그릇. 볼. 기. 으. 일을 볼 그릇. 예. 일을 볼 그릇. 뭐에요. 항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 뭐에요. 독이잖아. 우리가 장독 그러죠 도자기 할 때 독이잖아요 독 독입니다 독 여러분 이런 한자 보면 우리가 만들었네 하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또 주검씨 살펴본다 그랬죠 입구잖아요 입구 그러면 구멍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독도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감독 그러잖아요 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뜻으로는 그릇 있잖아요 특히 장독 같은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얼음이 나오는 구멍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핀다 볼기독 볼기독 볼기독이 아니고 볼기독 이야 이거 이래도 이 한자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글자죠 이거 이제 우리말 이 소피를 가지고 보면 한자는 이렇게 소피 조그만 띠 피 피 흠피가 대피 소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빼 피 산스크립트로는 매하 매 짐 빼 피 빼 빼 결론적으로 보면 오줌은 나오는 거고 오짐은 나오는 거고 오줌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표준말 이거 다시 재고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해봐 이게 뭐 개는 높다 위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좀 이걸 깨달아야 되고 또 김 매다 짐 매다 매렵다 이라다 마렵다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고 산스크립트가 정확하게 우리말에 매가 거기 탁 들어가 있고 빨리 싸매 아 매아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 지금 보셨죠 영어 다 우리말이잖아요 우린 빼 피 뭐 그 우리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백날 해봐야 제 생각은 그래 뭐 여러분들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는 영어가 다 보여 영어 보면 아 이거 우리말 요거네 금방 보여 시간에 걸쳐서 똥오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 다 못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제가 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은 여전히 상 땀 우리 혼민정음 해래본에 나와 있는 상 땀에 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 재밌는 말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보고 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건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